여름에 결혼 안녕 근데 에어프라이어에 하는게 진짜 고구마 맛있는데 지금 여기 없고 물에 삶는 고구마 이제 못먹겠더라구요 완전 약한 물 잘라서 놨어요 그래야 조금 더 빨리 익을 것 같아가지고 완전 약한 물 있죠 진짜 꺼질랑 말랑 할 정도 일단 뭐 안맞아도 대충 아 큰일입니다 진짜 다들 조심하세요 여보세요 엄마 응 아빠는 어때? 뭘 어때? 집에 있지 운동 가져와라 아 안가 빨리 지내가야지 큰일이다 집에만 있어 티비 보고 답답해도 엄청 예민해서 천천히 말 따라가지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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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초청 아 초청 포니야 백점이 때문에 지금 쟤네들이 밥 먹을 시간인데 못 내려오고 있어요 어떡해 아 아 아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몸이 완전 찌뿌둥. 주말에 일을 너무 많이 했나봐요. 점심 하는 것도 너무 귀찮아가지고. 갓김치에 돼지고기 넣고 그냥 볶았어요. 갓김치 볶음밥은 처음 해보는데 맛있어요. 아 근데 진짜 볶음밥 먹다보니까 너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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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청 딸기 삼청 딸기 사서 드세요 10분 후... 10분 후... 10분 후... 10분 후... 10분 후... 10분 후... 100점이 와요... 아침부터 오시네 오늘은... 10분 후... 안녕... 굿모닝... 배고파서... 10분 후... 10분 후... 10분 후... 10분 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콩나물 김치... 10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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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바다 sends... analysts.... 10분 후... 10분 후... 고춧가루 пот한 맛 보봉죽 왼쪽으로 좁아서 알겠어요 그냥 먹을게요 보충 오늘 매화가 하나정도는 피지 않았을까 너무 따뜻해 가지고 근데 아직 안 폈네요 이것봐요 내일이면 피겠다 진짜 이번에는 그냥 돈을 다 넣어 치매쓰지 뭐 70년대 되니까 탈라도 있고 뭐 이제 그러다보니까 이방 저렴한 이야기는 좋은 그릇 한번 보고 파는 건데 그냥 풀어져 있다가 이라고 했다는 거 그래서 적극적으로 피해 보존을 당권했다는 얘기가 우리은행에서 아유 오늘은 뭐를까 음 히 워크스, 시 워크스, 제인 워크스 일단 이걸 두 번씩만 따라해서 조금 워밍업을 해볼게요 히 워크스 히 스터디스 히 스터디스 여기는 바로 지제이 부스입니다 지제이 부스 제가 심심할 때 여기를 지제이하고 놀아요 보여드릴까요 바로 정리 히 스터디스 꺄 반죽이 그 다음에 감자 심을 건가봐요 이게 시감자 안녕 안녕 진짜 외국사람들이 뭐 기겁 왜 외국구독자분들 왜 외국구독자분들 이것이 어디있어 외국구독자분들 하늘 한입 하늘 하늘 함께 음 또 어떻게 하늘 ? 하늘 아침에도 냄비에 밥 해갖고 짠 오 진짜 구이 싸와 싸줘 구이 싸와 구이 다 싸와 우선 잠시 배송 부지기 화려한 창문 화라 분리 원래 지붕만 덮였었는데 바람이 다 날아가서 근데 그것도 아마 그때처럼 눈보라 치면 다 날아갈 건데 일단 비닐이 있어서 다시 씌우긴 했거든요 저번꺼 이제 너무 마음에 안들어가지고 그냥 찍지도 않았습니다. 아줌마가 비닐도 투명색 준다고 해놓고는 멍바람 유행하다. 그래야 집에 오래 못가겠지. 체다 샐러블 또 샐러블 끝의 부족한 말씀 아파트 바지 안 사갔다며 뭔가 되게 맛있네 황금. 후식. 후식 엄마가 이거 새우로 먹으면 맛있다고 해가지고 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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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색 후식 추 demol Problem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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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저로가 엄마한테 엄마한테 가 얘 나온거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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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알았어 5마리 6마리 1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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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마리 2마리 3마리 3마리 5마리 4마리 1마리 2마리 3마리 3마리 4마리 4마리 Scripture 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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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 휘 휘 휘둘 하기 좀ダイス 저기는 고춧가루 고춧가루 밥떡이 전에 감자를 미리 빼는게 참 맛있어 숨이 감자라서 맛있는 게 나는 빨간 감자 좋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